국민 1인당 30만원씩 줘도 국가 부채 비율이 0.8%밖에 올라가지 않는데 그거 늘어났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 국가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을 아껴자고 하면서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인물 입에서 30만원 정도 주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전 국민에게 30만원씩을 주기 위해서는 15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15조원은 현재 우리 형편으로 보면 고스란히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15조원의 투자 승수 효과는 0.4 정도 됩니다 그럼 6조원 정도가 국민소득에 기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평균 세율의 25%를 곱하게 되면 1조 5천억 정도가 세원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15조원을 투입하게 되고 국민소득이 증가돼서 1조 5천억 정도를 거두게 되니까 그 차액인 13조 5천억은 고스란히 국가 채무로 조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흔히 이것을 자원낭비적인 예상 집행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유력 대권 후보가 자원 사용에 대해서 저렇게 판단력이 없으니 앞으로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이냐는 그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대부분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정말 25만에서 30만원 정도 지불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될 때부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노인 10명 가운데 7명에게는 매월 25에서 30만원씩 기초연금 예산이 지불됩니다 2021년도에 15조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017년도에 기초연금 예산 액수는 8조 1천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4년 사이에 2배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고령화 추세를 미뤄보면 2020년도에 32조 2050년도에 100조 원 정도에 달할 전망입니다 누가 벌어서 이것을 댈 겁니까 여러분 누가 벌어서 이 돈을 댈 겁니까 합계출산율은 세계체제로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이 돈을 벌어가지고 원리금하고 이자를 다 갖겠냐 자식들 함께 빚투성이로 그냥 빚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것이 지금 어른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8월 26일 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교 무산교육을 예정보다 1년 정도 앞당기겠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2021년부터 모두 공짜가 됩니다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지출에 대해서 정부는 큰 고민 없이 일단 쓰고 보자는 그런 주의입니다 이미 5대 사회안전망,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은 모두가 다 파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보시죠 3년 전에 10조 원 정도가 축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금야금 쓰고 실업이 증가되면서 실업급표가 나가고 또한 정부가 통계 분식용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에서 고용보험기금에서 쌈짓돈을 털어가지고 빼내갔습니다 지금은 거의 고갈 상태입니다 두 번째 장기요양보험 보시죠 질병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적립금은 0.8개월치입니다 그달 그달 아슬아슬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펑크가 나면 또 세금으로 떼어야 됩니다 건강보험, 문재인케어가 시작된 2018년부터 정확히 적자로 전환합니다 2년 연속 3조 원대 규모의 적자를 냈습니다 올 1분기 적자 규모만 9,435억입니다 전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3,946억 정도의 2.4배가 늘어난 겁니다 대책이 없이 그냥 보장성을 늘려가지고 엄청난 적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이 문정부의 치적이라면 치적입니다 보장률 확대 정책에 하려면 소요 지출 규모가 얼마나 늘어난 정도는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연 2.99%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0.99%입니다 3배 정도를 더 뜯어간 겁니다 특히 직장인들 피해가 큽니다 이것으로 또 조달이 안 되자 월급의 8%인 보험료율을 상한치를 또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을 또 털 모양입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빚더미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또 지금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어떤 파국을 가져오는가를 생생하게 경험할 걸로 봅니다 정말 나라를 거들내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냥 정의하고 싶습니다 나라를 거들내고 있다 거들내는 주역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숫자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적자 숫자를 보면 조금만 수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